그래서 앞에서 자기 죄를 다 마할 수가 없대요.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죄를 다 말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얘기했대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이 말씀 하나 되게 말하는 게 당신의 나만큼 부끄러움을 못하지만 이본부터 기도받으려고 얘기하려고 해요 아멘 저녁에 이 예배제 저희 갈까 말까 고민했대요 제가 지은 게 있어가지고 그 누군가와 그 그 릴레이션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안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제가 죄 지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준 것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너무 책임감을 많이 봤는데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꼭 말해야겠대요 이걸 이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니까 너무 가벼워지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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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